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조금은 신기한 소식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소식은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러면 가족들하고 돈독해지고 또 사랑과 그 정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와는 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소식은 아니지만 중국의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웃률이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것이 비단 중국의 이야기만 아닐 거라는 것이 저의 나쁜 예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함께하는 그 가족들과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서로의 안에 숨겨져 있는 악과 죄성이 부딪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문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주옥 같은 설교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팔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복대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 아들들이라 불린다는 것에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자녀라고 불러주실 것을 우리껀데 알려주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평화는 이 샬롬이란 단어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샬롬이 조금 추상적인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상의 상태 가장 복된 상태를 말할 때 이 샬롬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 샬롬, 이 평화라는 말이 조금 더 구체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모든 악에 대한 승리를 말할 때 그리고 그것을 얻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 이 샬롬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평화는 물론 하나님의 평화이지요 예수님은 인류의 평화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그 평화를 유지하라는 명령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늘 화목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정력적인 특징은 하나님 사람들 속에서 올바른 조화를 세워간다는 것이 그 특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화평하라, 평화를 이루라, 그 평화를 지키라 이 평화는 단순하게 주어진 평화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는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평화가 쉽게 깨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여 있기를 또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오지요 하나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만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진정한 왕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하용주 목사님께서 이런 재미나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실행 방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화해해야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평화를 이룬 사람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용납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까 세 번째 무엇보다 이기심과 사심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쫓아 공평한 삶을 살 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을 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용주 목사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침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해라 라는 것이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평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로 특별히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성과 분노와 질투와 짜증을 다 못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 사람을 덧입어 늘 강권함으로 또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의 모든 관객 가운데도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또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롱 샬롱 샬롱